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불거진 김진아 양양군수의 부적절한 행동 의혹과 관련해 군수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의혹 제기 이후 군수의 구체적인 해명이 없어 군민과 공직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사과, 군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토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김진아 양양군수의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이 지난달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